대순회보 266호 미리 보기 도전님 훈시 가정화무, 이웃타하 미루며 포덕에 정성을 다하자 종단소식 학교법인 소식, 복지법인 소식 특별기획, 새 역사의 장,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울타리, 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에서 열어가는 AI 디지털 세상 도장 둘러보기 세상을 비추는 등불, 청사초롱 생각이 있는 풍경 덕화선양은 나로부터 지방회관 소개, 부전방면 온천동 부전회관 대순광장, 가르침의 근본, 수기 전경 다시 읽기, 봄서, 전수, 이 대순문예 공모전, 산문, 장녀, 인연의 감사함에 대하여 산문, 장녀, 외면이 아닌 마음으로 산문, 장녀, 진순이와 일곱 강아지 영화 속으로 정의의 길 알립니다 여주 본부도장, 박물관 관람 안내 유튜브 채널에 종단 대순진리회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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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